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자 아세요? 그 여자 아세요? 그 여자 아세요? 그 여자 아세요? 난 기억이 안 나요. 난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나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나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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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분 나쁘게 할 뜻이 아니었어. 널 기분 나쁘게 할 뜻이 아니었어. 당신 방을 청소하세요. 당신 방을 청소하세요. 갈 시간이다. 갈 시간이다. 갈 시간이다. 갈 시간이다. 나 회사 늦을 거야. 나 회사 늦을 거야. 나 회사 늦을 거야. 나 회사 늦을 거야. 그 사람 갑자기 바뀌었어. 내가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망쳤어요. 또 망쳤어요.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 가는 중입니다. 지금 회사 가는 중입니다. 지금 회사 가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난 아파트에 살아. 난 아파트에 살아. 난 아파트에 살아. 나는 군중이 싫어요. 나는 군중이 싫어요. 나는 군중이 싫어요. 나는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끝냈다. 나는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끝냈다. 나는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끝냈다. 내 신발 한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신발 한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신발 한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언제나 남의 험담만 한다. 그는 언제나 남의 험담만 한다.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네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흥얼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 흥얼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네가 아직도 여기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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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화를 내서 미안해요. 화를 내서 미안해요. 화를 내서 미안해요. 화를 내서 미안해요. 그는 외모가 호감형이다. 그는 외모가 호감형이다.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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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취직 못할 것 같아. 난 취직 못할 것 같아. 도와달라고 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는 조언이 필요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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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들이 참 안 됐어. 노숙자들이 참 안 됐어. 노숙자들이 참 안 됐어. 노숙자들이 참 안 됐어. 무슨 좋은 생각 있니? 무슨 좋은 생각 있니? 좋은 하루야 좋은 하루야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난 주로 정장을 입는다. 난 주로 정장을 입는다. 난 주로 정장을 입는다. 사실을 부정해도 소용없어. 사실을 부정해도 소용없어. 사실을 부정해도 소용없어. 사실을 부정해도 소용없어.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프랑스는 유럽인가요? 네 잔소리를 더 이상 못 참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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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내 뒤통수를 쳤다. 그 사람은 내 뒤통수를 쳤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입소문으로 그것에 대해 들었어요. 입소문으로 그것에 대해 들었어요. 입소문으로 그것에 대해 들었어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난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난 정시에 퇴근한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행동보다 말이 쉽다. 행동보다 말이 쉽다. 행동보다 말이 쉽다.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걱정이 가시질 않아요. 걱정이 가시질 않아요. 걱정이 가시질 않아요. 걱정이 가시질 않아요. 그는 나에게서 이미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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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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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리 비키세요. 저리 비키세요. 저리 비키세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좋은 소식 있나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어. 나는 농부이다. 나는 농부이다. 나는 농부이다.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집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집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집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질문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질문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질문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모험하지 마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타일러를 아십니까? 타일러를 아십니까? 타일러를 아십니까? 타일러를 아십니까? 늦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늦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늦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쿠폰이 유효한가요? 이 쿠폰이 유효한가요? 이 쿠폰이 유효한가요? 나는 휴가가 필요해요. 나는 휴가가 필요해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어젠 죄송했어요. 어젠 죄송했어요. 어젠 죄송했어요. 어젠 죄송했어요.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나한테 나중에 전화하면 안 돼요? 나한테 나중에 전화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날씨가 싫어요. 나는 이런 날씨가 싫어요. 집에 누구 있나요? 집에 누구 있나요? 집에 누구 있나요? 여기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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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당신에 대해 자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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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을 알아. 네 기분을 알아. 네 기분을 알아.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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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제 여유가 있다. 그는 이제 여유가 있다. 영화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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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당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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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당신 잘못입니다. 아무 거라도 좋다. 아무 거라도 좋다. 나 출장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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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재미있게 보내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니 믿어지지 않아. 난 지루해요. 나도 맘이 편하지는 않아. 나도 맘이 편하지는 않아. 나도 맘이 편하지는 않아.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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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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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그것을 일기에 기록했다. 나는 그것을 일기에 기록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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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난 지저분한 건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 그건 우리 집 내력이야. 그건 우리 집 내력이야. 그건 우리 집 내력이야. 가족이 몇 명이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보여줄게요. 난 야행성에 가까워요. 난 야행성에 가까워요. 난 야행성에 가까워요. 나는 야행성에 가까워요. 나는 그 일을 잘 몰라요. 나는 그 일을 잘 몰라요. 나는 그 일을 잘 몰라요. 우는 걸 멈출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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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와서 가져가세요. 미안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난 야근하는 게 정말 싫어요 난 야근하는 게 정말 싫어요 난 야근하는 게 정말 싫어요 오늘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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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다 조작이야 그건 다 조작이야 그건 다 조작이야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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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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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그것을 태워버렸어. 그것을 태워버렸어. 그는 밤새마귀가 일수이다. 그는 밤새마귀가 일수이다. 그것은 믿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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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난 항상 피곤하다고 느껴요. 난 항상 피곤하다고 느껴요. 난 항상 피곤하다고 느껴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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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두움이 두려워. 하루 종일 이슬비가 내려요. 하루 종일 이슬비가 내려요. 하루 종일 이슬비가 내려요. 오늘 정말 기분 좋아요. 오늘 정말 기분 좋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엄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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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화창합니다. 오늘은 화창합니다. 오늘은 화창합니다. 오늘은 화창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월세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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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늦는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또 늦는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또 늦는다는 건 아니겠지?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꼈어요. 나는 그녀에 빠졌어요. 나는 그녀에 빠졌어요. 나는 그녀에 빠졌어요. 여기가 답답해요. 여기가 답답해요. 여기가 답답해요.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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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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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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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지 마세요. 나는 가고 있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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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말 크다 그는 정말 크다 그는 정말 크다 나 농담했던 거야 나 농담했던 거야 나는 탁구를 잘 쳐요 나는 탁구를 잘 쳐요 나는 탁구를 잘 쳐요 심각합니까? 심각합니까?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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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그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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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마음을 바꿨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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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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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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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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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네요 방금 이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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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다시 연락드릴게요 즉시 다시 연락드릴게요 즉시 다시 연락드릴게요 즉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는 술고래다. 저보다 4살 많아요. 그는 저보다 4살 많아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녹초가 됐다. 그는 녹초가 됐다.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충분히 있나요?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충분히 있나요?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여기 좋아하세요? 여기 좋아하세요? 여기 좋아하세요? 여기 좋아하세요? 그는 눈치가 없다. 그는 눈치가 없다. 그는 눈치가 없다. 그는 눈치가 없다. 나는 미혼입니다. 나는 미혼입니다. 당신 혼자 사세요? 당신 혼자 사세요? 내일 모레가 서른이에요. 내일 모레가 서른이에요. 커피 더 드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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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하게 나왔어. 흐릿하게 나왔어. 흐릿하게 나왔어. 흐릿하게 나왔어. 흐릿하게 나왔어. 잘 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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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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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다.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다.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다. 나는 내 일을 그만둘 거야. 내 일을 그만둘 거야. 나는 내 일을 그만둘 거야. 나는 내 일을 그만둘 거야. 나는 내 일을 그만둘 거야. 올 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빈털털이야. 오래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그 기분 알겠어요. 그 기분 알겠어요. 그 기분 알겠어요. 그 기분 알겠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난 잠을 설쳤어요. 난 잠을 설쳤어요. 난 잠을 설쳤어요. 난 잠을 설쳤어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약속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까? 오늘은 맑지만 바람이 분다. 오늘은 맑지만 바람이 분다. 오늘은 맑지만 바람이 분다. 휴가가 몹시 기다려져. 휴가가 몹시 기다려져. 휴가가 몹시 기다려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나는 술을 잘 못해요. 나는 술을 잘 못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한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한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한다. 설마 모른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모른다는 건 아니겠지? 이 집을 살까 생각 중이다. 이 집을 살까 생각 중이다. 이 집을 살까 생각 중이다. 그것은 작동합니다. 그것은 작동합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분다. 당신이 그리워요. 당신이 그리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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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기 때문이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이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때요? 난 외동 딸이야. 난 외동 딸이야. 난 외동 딸이야. 사용하기 빨리 해요. 사용하기. 편리해요. 사용하기 편리해요. 사용하기 편리해요. 사용하기 편리해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난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난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밤새도록 눈이 내렸나 봐요. 밤새도록 눈이 내렸나 봐요. 지금 바쁘신가요? 지금 바쁘신가요? 지금 바쁘신가요? 지금 바쁘신가요? 지금 바쁘신가요? 나는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에요.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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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머리카락이 가늘어요. 난 머리카락이 가늘어요. 나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요. 나는 그의 팬이에요. 나는 그의 팬이에요.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나요? 그녀의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느껴요. 그녀의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느껴요.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나는 콘서트에 갈 거예요. 나는 콘서트에 갈 거예요. 나는 콘서트에 갈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는 배가 나왔어요. 그는 배가 나왔어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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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있어 반려견이 있어 반려견이 있어 반려견이 있어 내가 알람시계를 안 맞춰놨어요 내가 알람시계를 안 맞춰놨어요 내가 알람시계를 안 맞춰놨어요 이번 주말에 계획 있나요? 이번 주말에 계획 있나요? 이번 주말에 계획 있나요? 이번 주말에 계획 있나요? 그가 전화할지 궁금해요 그가 전화할지 궁금해요 나는 성격이 급해요 나는 성격이 급해요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꿨어요 꿨어요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꿨어요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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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있어요? 우산 있어요? 우산 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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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거야 별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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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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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지키세요. 시간 잘 지키세요. 시간 잘 지키세요. 이 번호로 연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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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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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나는 밤을 꼬박 세웠어요. 나는 밤을 꼬박 세웠어요. 나는 밤을 꼬박 세웠어요.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밤엔 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엔 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나는 졌다. 나는 졌다.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마세요.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마세요. 나는 명상을 자주 해요. 나는 명상을 자주 해요. 할 만한데요? 할 만한데요? 할 만한데요? 할 만한데요? 나는 야구 선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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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난 봄을 탄다. 난 봄을 탄다.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지금 어때요? 그녀는 지금 어때요? 그녀는 지금 어때요? 나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있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역경 뒤에 기쁨이 있다. 역경 뒤에 기쁨이 있다. 역경 뒤에 기쁨이 있다.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체격이 좋아. 그는 체격이 좋아. 그는 체격이 좋아. 그것은 결코 있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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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가끔 코를 곤다. 그는 가끔 코를 곤다. 그는 가끔 코를 곤다. 그는 대박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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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대박을 터트렸다.